인제 뱅에 가고 있는 조사에서 촬영을 마시는 front에 통한 상황이 나의 시골을 입에 내지는진아 맥주 있죠? 그게 저거에요 뒤에 지금? 저거 먹으려가요 여러분 일본 문화를 마신다 최선숙 씨가 오오 맛있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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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 일생에 좋은 소음을 만들어준다. 저 너무 고맙고 지금부터 이제 호텔로 가볼까요? 렛츠고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호텔로 가볼게요. 공정이 많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파이팅! 여러분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네요. 벌써 밤 11시 30분이에요. 그래도 힘든지 않아요? 지금 저 앞에 보이시죠? 저기 호텔이에요. 우리 집이 여기 들어가요? 저기 백화가 있네요. 호텔 1인 뭐입니까? 임페리얼 호텔. 임페리얼 호텔. 샘이. 바이러스에서 렛츠고 아이스크림. 이쁘다. 멋지지? 어머. 자고 자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으흠. 응 뭔가 못찍겠네 이뻐요 너무 좋아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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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시면 돼요 저렴한 오렌지 이뻐요 진짜 대단하고 이쁨 드디어 mut교를 뽑아서 네 다시 말씀드리고 이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카네도 자동으로 열린대요 진짜요? 이 버튼 어? 이거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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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를 다 끄면 이게 더 이쁘게 보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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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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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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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메다라는 그쪽이 잘 보이는 경치래요 네 여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이곳은 무료 다 네 여기서 커피랑 물 다 다 무료로 드실 수 있대요 네 감사합니다 오 다 다 드시면 또 여기 가서 말씀하시면 또 주신대요 고용히 고용히 오, 멋있다 시계도 있어 대박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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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벗고 이따가 여기 룸 슈즈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혹시 혹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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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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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면 사진으로 사진 해볼까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삼촌 삼촌 너무 멋있다 불 어디가 어디가 여기서 이제 끌게요 제가 꺼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일단 꺼졌고 여기 일단 꺼졌고 너무 멋있다 이거 조준님 우와 이야 이야긴 얇죠 와 여기 꺼볼게요 와 와 와 조준님 너무 감동이야 와 멋있다 진짜 너무 예쁘잖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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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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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두 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너무 고마워요 내일 더 재밌게 놀아야 되니까 여기서 푹 쉬시고 자꾸 우리 여기서 자면 돼요? 아멘 저의 임무를 오늘 끝냈으니까 저는 이제 돌아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순간에 문 불이 했어. 오야스미나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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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푹 쉬세요. 오늘 진짜 피곤하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냥 배운 것 같아. 오야스미나사이. 오야스미나사이. оп호 저한테니? 카ohner어 stray aprender 혹시? 사실 Ivy가 개인적으로, 저한테YN을 하자. 다들 happier奏인줄 알见. 가족. 오늘의 시간에 탔을 때는 haceasz을 держать. 전 그리고 이제 hotels에요 준비할게요. 만큼 납분들은 사실이라면 취향이 좋긴 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바로 0시입니다. 지금 바로 호텔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보다 호텔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고 두 분이 즐기고 있는 걸 봤고 여기까지 정말 행복해지고 그런 일이었어요 정말 제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정말 행복했고 1일에 그럼 저는 이제 저는 지금 帰りたいと思いますはい皆さん私はもうホテルに着いてローソンでちょっと飲み物ちょっと本当にもうのど渇いてて私も本当にもう二人に中止してるからもうねえなんかもうのど渇いてもう水飲むタイミングもなかったんでだからもうちょっとお風呂に入って水飲みたいと思います 皆さん私ももうホテルに着いたんで近くのローソンで緑茶お水そしてジュースこれフルーツポーレという飲み物でお水にもかたんで私もお風呂に入ってゆっくり休みたいと思います皆さん 皆さん2日目の朝なんですけど2日目っていうか兄さんたちの2日目の朝ですけど 天気が良くてマジ良かったお二人が今日もっと楽しめそうで安心してこれから洗って早く迎え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よ 皆さん帝国ホテル本当にいいですねすごくもういい感じしかないって感じで お二人がここで泊まってすごくちょっと幸せな気分になったならもう本当に良かったと思いますよ 私も行ったことがないところをただ良いところのように見えるところを予約しただけなんで本当に安心しました 昨日ここ来た瞬間安心しましたよかったってすごい おはようございます 잘 주무셨어요? 네 너무 멋있어서 저는 호텔에 들어가서 너무 멋있어서 나는 호텔에 한지 처음 와봤자니까 깜짝 놀라서 그리고 어제 주주삼촌 싸준 그 팩 있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거 그거 붙이고 눈 안대를 하고 누웠는데 잠이 세세 어떻게 그렇게 서륵 눈 접두니까 유쏘어 유쏘어 그리고 이거 나 어제 다리 엄청 안팠거든 근데 여기 아이매칭 사클렛이야 아 진짜? 너무 저녁에 너무 저녁에 너무 멋있어 사진 찍어드릴게요 너무 멋있어 하나 둘 셋 어떻게 이럴때로 데려왔습니까 내가 되게 되게 햄버거라던 거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햄버거 햄버거랑 밤에 먹으니까 햄버거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침 인사예요 아침인사예요 아침인사예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안리님은 남편분이랑 한번 드셔본적 있으시잖아 이거 먹었었는데 아니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귀여워 이거 내꺼다 안녕하세요 이거 맛있겠다 고기도 있었어 60분이 돼지 몰라 전장 itt인데 손부턴을 해야 하죠 반갑습니다 50분 이상 우리 오랜지 밥상 우리 오랜지 밥상 응? 하하하 여러분, 제가 메뉴을 보고 아주 소중한 메뉴 그리고 내가 오랜지 그래서北朝鮮에서는 오랫동안이라는 의미가 좀 이상한 일본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北朝鮮에서는 오랫동안이라는 의미가 리더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의 메뉴가 너무 쉽고 너무悲하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맛있어? 뭘 먼저 먹었어? 가지 가지? 아니 잠시나 일본에 와 있는 게 맞긴 하다 이거 완전 내 입인데 이거 밥이 어때? 난 쌀이 대박이야 맛있게 드세요 삼촌 밥 꼬 빼기 할 수 있을까?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공사로 야 지금 부족은 먹어야지 우리 쪽으로 오르다니지마 맛있어 진짜 겁나 탕난다 저거 amber 곰곰곰곰C 뭐 이것도 맛있습니까? 아 엄마는 맛을 끼지 마라 는 내 엄마는 맛있지 마라 눈치 줄테고 뭐 맛있지 rium 야 고춧가루 맛있어 천천히 밥을 먹어야겠다 했으니까 너무 맛있어 여러분, 오카삼가 고춧가루가 맛있어 고춧가루가 없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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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르면 돼 조금만 더 먹는 거니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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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건 안된 데는 나왔어? 아 저는 처음 봤어 저 처음 집에다가 하는 건 안될까? 오빠도 너무 잘생겼어 부모님! 부모님! 안미님! 아침에 가정식 어땠어요? 나는 이게 편하다 짱따봐 너무 맛있고 정말 편하게 앉아먹는 정말 집밥 아침에 든든해 아까 아침밥을 잘 안 먹거든요 저 꼭 빼게 했어요 저는 그 기계가 밥 나오는 기계가 너무 신세계라서 더 먹었더니 배가 너무... 난 너무 맑고 밥을 두그로 꼭 빼게 했어요 우리 밥 맛있게 먹었으니까 지금부터 재밌게 놀러 갈까?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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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와르도 이이네 이이네 잔네르토록 악함을 삼아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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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 dak 왼죠